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잡틀 이고요 오늘은 연답 프로 초코와 각별님과 함께 하는 배틀그라운드 범을 찾기 시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아 이거 지금 비행기야? 어 비행기야 지금 비행기입니다 여기 비행기에서 물세요 어? 어디 물세요? 비행기 여기서 물세요 우리 추락간다 아니야 아니야 추락 안해 아니야 친구들 기다려봐 여기 와봐 일로 와봐 일단 팀을 뽑아야돼 팀을 비행기에 석탄이 있는데? 비행기에 석탄이 있는데? 비행기에 석탄이 있어 야 비행기 부시지마 올라와 자 여러분 여기 비행기 운동력이 석탄이었어 왜? 빨강팀 파랑팀 중에 이제 뽑을거에요 각별님하고 저는 이미 팀이 있어요 저는 파랑팀으로 가고요 나선 각별초우 각별 뽑지마 각별님은 그냥 빨강으로 들어가면 돼 아 나도 칩보고싶었는데 아뇨 빨강초우 아뇨 초우 자 빨강팀 다 뽑혔죠? 각.. 각.. 우리 팀 난리 난거 같은데요? 아 너무 기쁘다 우리는 연다님만 믿고 간다 야 연다가 연다가 잘하니깐 괜찮아 야 팀이 벌써 뽑혔네요 초연각이고요 코포잠입니다 여기 왜이렇게 뽑아졌어? 네 비행기 여기서 낙하산 하나씩 얻으시고요 낙하산은 우클릭하면 펴지고 시프트 누르면 꺼집니다 자 여러분 그 룰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4분 동안 그 평화로운 파밍시간이 있고요 그 4분이 지나면 이제 슬슬 그 주변에 그 자기장 있죠? 그게 줄어들어요 월드보더가 그래서 그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뭐 파밍은 해도 되고요 4분 이후부터 싸워도 됩니다 4분 전에는 싸우면 안 돼요 낙하산 어떻게 꺼요? 저 지금 낙하산은 어떻게 꺼? 야 낙하산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가 안돼 시프트가 야 너 낙하산 여기서 왜 폈어? 나갔다 와 아니 궁금하잖아 나갔다 와 나갔다 와 아 진짜 우리 팀 진짜 벌써부터 조금 어? 바보 같은데? 어떡하냐? 자 여러분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혹한 승부의 세계로 고생 비행기에서 내리자 보물을 찾아라 살아남자 야 이거 바로 그 펴야 된다 포로코와 포코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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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필 준비해 낙하산 펴 whoever 어? 낙하산 내리기 다시 피기 아냐 여기 섬에 먼저 이렇게 갈려면은 얘들아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원래 낙하산이 폈다 잡았다 할 수 있는거였어? 어 여기는 이거는 마크백이라서 된단다 어 야 나 연막탄 드엇 어 연막탄? 나이스 야 벌써 이 안에 털고 있구나 나 여기 안 털래 나도 안 털래 얘들아 이 주변을 왜왜왜 주변에 샅샅이 뒤져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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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웠어요 뭐 주웠어 글럭글럭 글럭글럭 난 거기까지 안 올라가겠다 그렇다면 아 여기 올라왔는데 이거 총 이거 나무건 뭐야 이거 배에 뭐 있을 것 같다 제가 배를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장전키가 뭐 있지 알 알 알 알 알 알이 안되지 알이 한 베라서 우완프 파밍부터야 파밍부터 그래 일단 그 파밍하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배 털었어? 배 아무것도 없냐 어떻게? 응? 배 누가 털었냐? 뭔가 얻었는데 총알이 없다 그러게 나도 총은 얻었는데 총알이 없네 얘다 이거 유리는 벗어도 될거야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줌해? 줌? 그 그거 그것이 이것이 알고 싶다 뭐야? 어 저기 테이크 같은 것도 있네 그거 그거 무슨 줌 말하는거야? 알겠음 알겠음 우클릭인거 같은데? 우클릭 털어봐요 한번 아닌가? 오오오 피구공 얻었어 나 피구공 그냥 쏠 때 되면 알아서 주면 돼 아 그렇구나 어 우클릭 계속 눌러봤는데 근데 마우스 고장 났나 하면서 때려버리네 혹시 돔 같은 천문대 같은 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들어갔다 보니까 나 근데 피가 이게 왜 안 차지? 귀 disparity 이거 피 원래 안 찾는거일걸? 배급처럼 일단 연마 카단 하나 오든 듯 오오 나 방어국 되게 좋은거 같았어 야 튜클 anál 하나도 없어 실화야? explor읍 야 얘들 어딨니? 우리 같이 다녀야 되는데 inkles으로서 Про descubriruela Pitt author followed Q All- Four 맵을 보면 우리가 보일거야 에"; 어 야 멀리가네 니네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각별팀이 나온다 각별팀! 각별팀! 비행기에 짱 많은데? 비행기에 아이템이 짱 많다고? 어 내가 다 털었어 근데 나 좀 그 전망대 전망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저 그 바다 비춰주는 전망대 그 보이는 사람 저 지금 거기가 보이긴 하거든요 뭐야 이거 털었네 저는 그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에가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무슨 약간 빌딩? 빌딩 길 따라서 오면 돼요 얘들아 파밍해 나 이쪽에서 할게 오케이 제발 뭐가 있기를 아 진짜 누가 다 털었어 이런데 아 나 진짜로 우리가 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팀이 털었을 수도 있고 저 팀이 털었을 거 같아 네 어? 저기 송전탑 같은데 가봐야겠다 자 그러면 각별팀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 어 각별팀 이러면 이제 화면점으로 해야겠지 화면점 안 해주겠지? 그리고 그냥 우리 팀을 썼다 어? 얘들아 뭐예요? 420에? 그 일단은 월드보드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20에 210 오케이 내가 검 아니 이쪽으로 월드보드에 갇혀 그냥 앞으로 가세요 월드보드 피해서 420에 몇? 마이너스 360에 157 이동하고 있어 지금 어? 어 대략 한 뭐 나 엄청 먼데? 마이너스 300에 157 있나? 이제 이제 슬슬 싸워야 될 때야 응 야 다 털렸네 진짜 어떡해 어 저기있다! 앳타그댑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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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반대 오C 헥! 나이스! 잡았다! 앳타그댑 잡았다! 오케이 사람파밍 사람파밍 사람파밍해 오케이 오케이 파밍캌 이거 loio 화이팅 없는 사람 사도에의 가봐 어 사슬 가발 필요한 사람 사슬 가발 쟤 줘x2 야 나 마스크 아 저 있어 있어 야 야 포로에 이거 마스크 써라 모자에 누나 사슬 가발 껴 사슬 가발 오케이 사슬 가발 껴게 응 나 총알이 없어 근데 총알? 응 나 이거 총알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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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 퓽! 나는 이거 한통한다! 야 연막탄 이거 너무 귀여... 오어 봐봐 어디있지? 이제 두 명 남았잖아 어 나는 다 한 애들 어딨냐? 야 코아야 이거라도 들래? 이거 수류탄이야 응 이게 수류탄이야? 어 수류탄이야 그거 조심해라 이거 수류탄 어디야 아 근데 각별님 별로 사람 파밍 할 게 없었어 저기 코아님이랑 잠뜰리랑 같이 다녀 저 뭐있어요? 코아님은 저기 툭 다 있어 잠뜨리가 뭔가 좀 연발이었던 것 같아 저야 잡퓨 좀 불러줘 기다려봐요 지금 숨고 있어 가면서 우리 상자 보이면 계속 파밍을 중간중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는 보도 엄청 좁아져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 지금 계속 줄고 있다잉 어 여기 빨간색 비행기 있는데 어 그런가 여기서 얘네 여기서 시작했나 그니까 여기서 시작한 것 같은데 봐봐 여기 파밍이 되어있어 어 그러네 여기 파밍이 되어있다 비행기에 짱 많은데? 비행기에 아이템이 짱 많다고? 어 내가 다 털을 수 건데 오케이 친구들 지금 우리 괜찮아 2대3 상황이야 오케이 아세요 2대3 가르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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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털었거든 어 발견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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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여기 맵 줄고 있어요 어디 맵 줄고 있다 야 서쪽으로 뛰어 뛰어 뛰어야돼 진짜 뛰어야돼 어딨어 어 저기있다 야 코아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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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워드 끝에 있어 같이 같이 그런 좋은게 있었어? 어 메딕건이네 어 메딕건 야 이거를 이거를 그러면 나한테 나한테 연결해줄래 그러면? 나한테 연결해줄래 그러면 어 여기있다 어 이거 안맞네 아 오잉 어딨어 같이가 코아야 같이가 오 뭐야 뭐야 뭐 던진다 뭐 던진다 제네 뭐 던진다 코아닛 도망간다 야잇 오 살려줘 살려줘 빨리 와 빨리 와 어딨어 저있다 나 여깄어 저있다 나 없어 이제 이거 고잉 고잉 아 나 죽는다 practically 야 안돼 도망간다 또 연결해줘 곧 직 αυτό 얘만 다 죽었어 잘못된다 는fat 어 오일뇌 ожалуй 오쾌 몇끼 살려줘 워쾌 엽 도끼 살려줘 도끼 사려줘 엽 엽 도와라 죽는다! 죽는다! 벌어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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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도끼 아파! 도끼 아파! 야! 저 게임인데 도끼로 때려! 여름 아파! 근데 쳤죠! 계속 살아가고 있어! 근접댄 셀이야! 이게 논거리 게임이야! 이거 포로 컨트롤러 살아야 돼! 포로 컨트롤! 진짜 살려주세요! 포로 sparked Rapha HRCH 도끼 powers 우리나라 빨리 와줘야 돼 진짜! 도끼야 나 이쪽으로! 달려다! 포로 달량기나 계속performance 사자 나이스! 핸 Deutsche Parce driving demge viens 호랑비 다 막는다 호랑비 너무 시키는 건가? 호랑비가 bil- 호랑비가 LIKAS 호랑비 너무 아파 호랑비가 나이스 호랑비 쏠 거 없어? 호랑비 없어 호랑비 너무 아파 호랑비 야 후라이팬 들어 엄청 쎄 후라이팬!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지졌다 와 후라이팬이 지졌다 아 너무 웃겼는데 진짜 너무 후라이팬 온다 타아아아 후라이팬 야야 처초 후라이팬 들고 있으니까 안 쳐지는 거 싫어 후라이팬 온다 타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응답해서 때려야 했어 와 근데 제가 다 망가는데 팅팅 소리 내면서 아니 팅팅 소리도 나고 내가 심지어 쇠도끼도 쳤는데 안죽어 비켜스 디지선 후라이팬 유 노 노자 쩌쩌왔네 오메 야 일로 와봐 나한테 디디레 해봐 다들 와 초초우님 인터뷰 좀 해볼게요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초우 다시는 초초우를 무시하지 말라 야 아무도 무시 안했는데 왜 후라이팬 갔다가 다시는 후라이팬을 무시하지 말라 전부 야 후라이팬 갖다 뚝배기 깨는 거 봐 얘 어우 야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와 와 초우님 혼자 남았는데 아주 이 키를 해버렸어요 저거 한 배그 고수 하죠 쩌르다리 야 얘 근데 진짜 얘 템 끼고 있는 거 봐 제일 좋아 세상 최고야 이거 무시하지 마라 전부 야 난 템이 없어 사막을 돌아다니는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모여가지고 하치 이랬뿐 했는데 총알 다 썼어 여튼 여러분 일로 모이세요 오늘은 난 단 한번도 총을 쓰지 않았지 MVP 초초우 MVP 초초우입니다 와 대박이네 진짜 프라이팬 몬더타 야 이거 소리봐봐 야 야 야 야 시끄러워 야 시끄럽다고 야 쟤 올려 쟤 올려 쟤 올려 아 야 올려 잘가 난 바랄라를 떨렀다 바랄라 전라들의 천국 바랄라를 쟤 왜 저래 오늘 오늘 텐션 왜 저래 자 여튼 여러분 오늘 또 배틀그라운드 보물찾기였는데 우리 초우가 아주 그냥 프라이팬 갖다가 톡배기를 빡빡빡 닦여버렸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조회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보물찾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프라이팬 온더탑 초초 올라간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